아 귀여움이 귀여움이 넌 이제부터 김씨야 알겠어? 야 메이플 인기 많네 김꿀미도 있네 이거는 이꿀미로 하자 이꿀미 그래 넌 이꿀미야 알겠어? 이꿀미 있네 이꿀미 안녕 한번 아 드디어 할 수 있겠네 아 잠깐만 저기요 집중 좀 할게요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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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오프닝좀 듣자 하지만 암흑의 힘을 가진 친구가 나타나 친구가 위험해진거야 무빙어떡해 방향키로 하는거 어 방향키로 큰일났다 마우스를 하는거 아니야? 큰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바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 참 아 저거 새로운 편지 어떻게 해 아 편지는 또 뭐야 수영하는거야 이거 튜브봅 귀여우니 점프는 없어? 점프가 있어야 흠겜 점프가 없네 망겜이네 아 시키야? 아 점프 있네 흠겜이네 됐다 흠겜이네 흠겜 꽃가루 알레르기 퀘스트인가봐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? 옳치 재채기 때문에 꽃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들꽃을 좀 모아줄래? 들꽃이 어딨어? 이건가? 이거 뭐지? 이거 파란거 이게 꽃인가본데 꽃을 찾았으니 꽃을 채우고 쭈쭈쭈쭈쭈 제트킥 클로즈업도 되나? 아 귀여워 하하하하 귀여운거봐 그래픽은 진짜 좋다이 하하하하 한곳에 뭉쳐있어야겠다 저자리 저자리 저 녀석 풍덕재 덕재야 여기 자리 좋구나 내 자리야 내 자리 여기 가만히 서있어야지 아 왜 안나와 같이 때려도 돼요? 아 그래? 어 나왔다 하하하하 하하 새끼발 좋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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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 먹었다 다 먹었어 뭐하는거야 여기 같이 일단 일단 잘 모를 때는 뭐 할 때 같이 하면 돼 하하 하하 왜 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쳐 위에 보스 있다구요? 아 지금 보스 뜬거야? 그럼 가서 때리면 돼요? 야 가서 빨리 한 숟갈 얹어 빨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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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갈 얹어 숟갈 필드보스야? 어 저기 싸운다 아무도 안치는데? 바닥 바닥 줌 아웃해서 저같은거 저같은 와우조 출신에게 바닥은 굉장히 쉬운 일이죠 난 줏으면서 피한다고 한 대만 때려도 보상이 똑같애? 간단한 녀석이고 다가구 아 맞았다 별로 안다는데 근데? 야 죽여 얘들아 죽여 죽여 맞짱 떠 맞짱 떠 아 아 아 아 어어 죽일뻔했다 오케이 티끌모아 태선 어? 어? 녹템 먹었어 녹템 단단한 클럽 그렇지 녹템이 나와줘야지 무기공장으로 딱히 좋은건 아니 이성이네 뭐야 이거 절구통이네 이거 시체 때리면 돈 나온다고? 아 그래? 아 벌써 없어졌어 아 그랬어?